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 SDI 최근의 이름이 굉장히 좋죠? 사실 우리 지금 일단은 요즘에 들어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상반기 내내 좀 뭐랄까요? 시세가 계속 처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반대로 하락장임에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형제들, 그 다음에 또 삼성 SDI 포함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가는 놈을 더 따라 사기보다도 그동안에 침체 기간을 겪었던 종목들이 새롭게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방향성을 전환해서 대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타이밍에 제가 최근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기간 조정을 겪는 타이밍에는 일목균형표가 정말 예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삼성 SDI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68만 천원으로 종가 마감을 보였다라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시세를 만들어준 60만원 초반부터 60만원 지금 후반대까지 올라오는 이 흐름에 최근에 이거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주포와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우리가 물론 2분기부터 본격적인 퍼포먼스는 나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되 신규 진입은 오히려 다른 쪽에다가 매수를 시키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들고 계신 분들은 코멘트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또다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를 저는 88만원 잡고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는 최종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관심이 있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1봉 차트입니다. 제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렇죠? 이런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간 조정 이후에는 이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 구름대 없이 그냥 이동평균선을 켜놓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평선이 정배열이라는 거는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큰 순서대로 그렇죠?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식으로 놓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이 점점 위에서부터 짧은 숫자가 쭈루루룩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정배열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이 평선 켜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배열로 자리를 다 잡아버리면요. 이미 한참 올라온 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할 때는 정배열로 진입할 수 있는 미리 그 초기 시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일목균형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 과거에 이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한 뒤에 조정 이후 반등이죠.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해서 완벽하게 돌파를 했으면 또 의미 있는 거래로 돌파를 했으면 그 파란색 구름대가 지지점이 돼요. 여기가 지지점이 됩니다. 파란색 구름대는 이 일목균형상으로 구름대,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해서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한 10에 8 중에, 그러니까 10 중에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구름을 지지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됩니다. 나머지 20%는 시장이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어떤 악재로 인해서 파란색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는 거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하락을 겪고서 얇은 구름대의 이 구간을 통해서 돌파를 한 뒤에 의미 있는 거래가 유입이 돼서 돌파가 나왔다. 이거는 상승 시세가 무조건 나온다. 80% 이상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계속 VIP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원님들도 결국에 오늘 절반 정도만 일단 익절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7에서 10%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익절을 좀 했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일목균형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목균형에 대한 원리이고 삼성이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관은 이런 기관들을 앞두고 나서 미리 매집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참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메이저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지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한 게 6월 11일부터입니다. 그렇죠? 6월 11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보험 투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매수 단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1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 0611. 기관들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 살펴보시면 65만 6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지금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권이긴 하네요. 681 해서 656, 567 나눠버리면 3.7% 그렇죠? 지금 약 기관들이 3.7% 수익권인데 자세히 보시면 구름대를 돌파를 했지만 의미 있게 셀트리온 제약처럼 의미 있는 거래가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거래가 유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이게 지금 이런 캔들이 나와주지 않았으면 얘는 크게 침체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6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지받고 이후로 괜찮은 시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매수하실 분들은 이거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66만원 정도, 66만원에서 67만원 사이 요 가격대가 일단 핵심 구간대인데 하루 이틀 내로 은봉을 좀 띄워주고 하면은 66에서 67,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을 좀 노려보시고 아침에 시가가 갭상승해서 한다. 그거는 시가 밑에 바로 내려줄 때 사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여튼 삼성 SDI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대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분기부터도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다른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쪽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좋게 봐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의 개선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갈 종목이 바로 저는 삼성 SDI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도 VIP 회원님도 보유는 하고 계십니다. 기사도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첫 흑자 전망 연 1조원 영업이익 보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인해서 여기 보시면 호실적을 전망하는 이유는 2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긴 낮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적자 부분을 딛고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종목 개별 종목을 볼 땐 이런 관점인데 추가적으로도 볼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의 하락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그동안에 이렇게 오랜 시간 침체를 받았던 종목들로 메이저들이 편입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쵸? 셀트리온 형제들 다시 사라 해도 안 사요. 왜? 너무 물려 있거든. 근데 얘네들 어때요? 정말 반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반년 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를 지금 막 쫓아 사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11만원 이상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다 올라왔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쉬었다가 더 가요.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한 템포 쉬어가고 최근에 뭐 있어요? KMW, OE 솔루션. 얘네도 봐요. OE 솔루션 지금 벌써 삼성 SDI처럼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메이저들이 또 주워 담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야?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침체를 겪었던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지금 편입을 해야 된다.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뭐 하락도 나오고 매수하자마자 파란불도 뜨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VFN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제가 종목 이름은 언급을 못 드려요. 이름은 언급 못 드리지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 파란색인 게 나쁘냐라는 거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직 바닥건져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PBR이 0.7배도 안 돼. PBR이 시장 평균치도 안 돼. 근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야. 근데 월봉이 아직도 저 밑바닥에서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 이런 종목들로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VFN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오세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제가 하락장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이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하면서 준비를 해라. 그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하락이 와도 지금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가니까 아싸 해서 더 가. 에이 빠진다 했고 안 빠지네. 어? 카카오? 팔았다더니 더 가네? 아깝죠? 아깝죠? 근데 본격적으로 폭락 와봐요. 누가 저 잘했다고 손가락 이렇게 지켜들면서 인사받을지 한번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매수하자마자 파란불이 조금 막 마이너스 1% 2% 3% 뛰어있으니까 막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 불안함을 이기고 여기서 관리를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단과 관리를 잘해서 이제 가져가면은 그쵸?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된다. 어? 삼성엔지니어링 매수하자마자 여기서 이만큼 빠져. 막 아 이거 어떻게 이씨 막 걱정돼 죽겠네 막 그쵸? 마이너스 10%도 빠지고 15%도 빠져. 분할 매수를 잘 해가지고 단가가 안정적으로 딱 잡히니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와서 몇 10%? 60% 이상 수익 실현했잖아요. 그쵸? 60% 이상 수익 실현했잖아. U플러스는 안 그랬어요? U플러스는? U플러스 똑같아요. LG U플러스 똑같았고 원인 QNC 똑같았어요. 이렇게 등락 모의고 막 할 때 그쵸? 추가 매수 잘해서 비중관리 잘하니까 묵직하게 수익을 계속 챙겨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U플러스 안 그랬어요?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10%까지도 빠졌는데 1차 매수 2차 매수 배당받고 오케이 체크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가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내 계좌에 지금 파란불이 떠있는 걸 못 버텨서 팔고 막 손해볼까 봐 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건 뭐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어쨌든 더 저렴해졌어요. 오세요. 오셔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오셔서 매수하라는 것만 매수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셔서 이 저렴해진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 SDI도 지금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좋고 새로 나중에 편입하셔도 좋고 지금 편입하셔도 좋고 다 좋아요. 완전히 지금 좋은 컨디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보셔도 좋고 이거 말고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야죠. 그동안에 이렇게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던 종목 중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배열 신화를 써갈 대세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우리가 편입을 한 거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수익을 챙긴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될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자,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남들이 곡소리 날 때 남들이 힘들다고 할 때가 여러분들이 주어 담아야 될 기회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타 수장과 함께 지금 하락장도 다 준비해야 된다고 미리 미리 해놓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차표 끊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버스 타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가서 버스표 끊고 좋은 자리 딱 앉아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 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